여수 서시장 주변시장 5일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. 여수시는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추석 명절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서시장 주변시장 운영을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. 여수 서시장 주변시장 5일장은 끝날 자가 4일, 9일일 때 5일 간격으로 열리고 지역 농어촌 주민과 지역 상인들이 노점에서 농수산물과 우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